아아악! 이혼이가 다리가 길어! 아아악!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야! 아아! 소은혜 승리! 유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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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이동 파이팅! 경례! 자 유빈! 오빤 날 이길 수 없어! 유빈아 열심히 가서 네가 좋아하는 과자 먹자! 너 이 남자 패기 보소! 나 내게 무육금 해줬어! 그래요 위치로! 집중 집중! 유빈아 가자야! 잘 준비! 우리하고 계신 분들! 고백. 우선슨. 올해! 알기 monkeo. 장미 제이. 고c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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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경기는 유빈이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어요. 그리고 이번 경기는 유빈이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어요. 먹는 걸 앞에 두기 시험한다는 것 같아요. 유빈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인성경 씨 가족이 다 떨어졌어요. 한 명은 올라가는데 안타깝습니다. 이번에는요. 현대와 유빈입니까? 예 그렇습니다. 박윤입니다. 다시 한 명. 이거로 압력이 잠입있어요,사가 한 명 days에서. aken거가. 이걸로 압력이EST2만 원 Punch Ciao 좋아. 이 biod철원 저기? wrong이! 아기! 아페이지しょlines 어 됐어 안 뛰어! 어 됐어! 어 됐어! 잘 봤습니다. 형도의 승리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우리 유미야 제가 보니까 이가 없어요 이 앞에가. 자세히 봤는데. 물질 못하네. 물질 못하네. 물질 못하네. 안타깝습니다. 그래도 잘했어. 잘했어요. 이! 이 봐 이 봐. 이가 왔습니다. 자 준비했습니다. 여문릴대 이도호! 예! 이때가 정말. 아 이리 나왔어요. 자 이번에는 중교생이기 때문에 조금 규칙이 바뀌었죠? 어떻게 바뀌었죠? 갔다가 여기 둘 있죠? 흰 줄. 흰 줄을 통과하고 다시 옵니다. 다시 와서 여기 흰 줄을 통과하고 바다를 먹고 다시 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 예선 기록이 10초 1,3으로 운율이 1이고요. 5분이 14초입니다. 3초를 좀 더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이번에는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력도 필요하겠죠. 그렇죠. 체력전과 스피드. 자! 하고 한마디. 고은아 네 종교생활 하니까 나 좀 봐주라. 종교생활. 이제 내가 너보다 과자 먼저 딸 거야. 자! 준비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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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실! 시작! mental своим 你好ましょう! 넌 1장 레